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남의 꼬임에 빠지지 마라. 60년생 대인관계에 성심을 다하라. 72년생 대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서둘러라. 84년생 주변 사람들을 너무 믿지 마라.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변화가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61년생 주관대로 밀고 나가라. 성공의 길이 보인다. 73년생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여라. 85년생 막힐수록 돌아가라. 때를 기다려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사람을 가려 사귀어라. 너무 마음을 주지 마라. 62년생 일에 손실이 생기니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 74년생 자만하면 일만 그르친다. 86년생 질병에 주의하라. 작은 증세도 놓치지 마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초조해 할 것 없다. 63년생 허욕을 버리면 세상이 달라 보이리라. 75년생 남의 얘기에 귀 기울여라. 도움이 되는 말을 경청하라. 87년생 다툴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오전에는 약간 울적한 듯 하지만 금세 기분이 전환된다. 64년생 컨디션도 좋고 마음도 안정되어 일에 집중이 잘 된다. 76년생 직업상 거래도 유리하게 잘 풀어나간다. 88년생 금전운도 있는 날이라 뜻밖의 재물이 생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자잘한 상처를 입거나 귀한 물건을 잃어버린다. 65년생 운이 막힘과 어려움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라. 77년생 시간은 계속 변화함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89년생 밤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음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게 좋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시비나 다툼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클 것이니 주의하라. 66년생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고 몸이 안 좋아 기분이 저조하다. 78년생 계약이나 거래는 마음 놓지 말고 항상 긴장하라. 90년생 뜻하지 않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세상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관계를 돈독히 해라. 67년생 귀인이 도우리라 협조자가 생기겠다. 79년생 걱정하지 마라. 만사가 수월해지고 행운이 따른다. 91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친구 간에 말 조심하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매사에 자신감을 가져라. 68년생 행운이 가득한 하루이다. 80년생 경솔하면 손해만 따른다. 차근차근 계획하고 행동하라. 92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69년생 어려우니 계획을 미루어라. 81년생 기획 포착을 요령 있게 하라. 93년생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이 생긴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계획을 철저히 세워라. 70년생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하루구나. 82년생 재물은 동쪽의 이상형도 동쪽에 있다. 94년생 시간의 여유를 갖고 움직여라. 절대 서둘러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 나아간다. 71년생 너무 고민하지 마라. 원하는 바를 이룬다. 83년생 행운의 여신이 손짓하는 날이다. 95년생 일상을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차게 살도록 해라. 98년생ancer 나가야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